오늘의 귀찮은 포인트 좋아, 누구보다 강력한 까치추가 완성되었다 누구보다 강한 까치추가 등장해 레전드를 찍는다 그럼 즐거워! 아 배그 오랜만인데 이 신맵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탐방 겸 간만에 배그 방송 배그 하러 왔으면은 벨트 부터 부터야지 벨트 부터 주고 훔쳐줍니다 아 예코 켜져 있어요? 좀 신성한 느낌이 들었겠네요 이거 빼고 아! 오케이 첫판이니까 저격이 없을 거라고 믿고 중간 산쯤 내려가지고 정황을 한번 지켜봅시다 신맵을 아주 그냥 기똥차게 만들어 놔가지고 뭘 또 파밍해가지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득출득실하게 내리는지 모르봤다 야 우리 이런 산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그 땅 한 곳 찾아서 누워줍시다 여기가 식생이 눕기가 착한 좋게 돼있더라고 야 이러면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 이거 찌쭈 엄마도 못 찾아? 이거 이렇게 주물면은 근데 이거 좀 꺼져주면 좋겠어 이거 아니 꺼지는게 아니고 꺼줬으면 좋겠어 이거 하얗게 검정색 재 날리는 거 좀 헷갈려 적들인 줄 알고 야 이거 진짜 산에서 막 적들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한 적들 한 100명 정도가 산에서 우긋우긋 내려오는 느낌이야 저 봐 지금 오른쪽 위에 적 하나 지나갔는데 또 지나간다 화산재랑 제가 헷갈리지 않아요? 안 몰라 야 벌써 반으로 줄었어 남아있는 이건 이거 1인 스쿼드라서 근데 후방 갔을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류탄 같은 거 있으면은 하나 파밍해 줍시다 일단 주변에 총소리 싹 없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거 한 기껏에 한두 팀일 거 같으니까 이때 움직여줍시다 아 이게 또 스쿼드다 보니까 한 명한테 밟았으면 죽는다 보면 되거든요 나머지 네 명이 그냥 실질 탱크 마냥 따다다다다닥 지원 사격하면은 오후구가 없는 찌쥐의 입장으로서는 머리카락 다 빠지게 도망가도 살 수가 없어 저 앞까지만 가줍시다 어차피 저 앞에 있는 애가 저를 볼 거 같진 않거든요 쟤도 1인 스쿼드 같아요 친구 없는 녀석 제가 털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고 가보도록 합시다 초원에 하이에나마냥 누군가가 턴 집을 마저 털어 주도록 합시다 오 오토바이 왔어요 지금 어어 몇 대가 오는 거야 지금 이거 매드맥스야 이거? 조졌다 그냥 봐봐 젓가락맨 좋아 누구보다 강력한 꽈치초가 완성되었다 아 이거 근데 판초 두 개 하고 있는 거 누가 말해주셨는데 초밥 같다고 젓가락으로 초밥 잡고 있는 거 같다고 근데 진짜 비슷하지 않아? 이러고 있으면은? 어우 이거 수사 수사 너냐 쉿 조용히 하자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저 이거 사플 좀 해야되니까 집중 좀 해야되는 시간입니다 자기장애인 어차피 이쪽으로 위 아래 이쪽으로 안 잡힐 거니까 이쪽으로 잡힐 거거든요 자기장학 갑니다 김계정의 자기장학 요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그냥 존버하고 있으면은 존버는 뭐다? 늘 승리한다 괜히 조바심 냈다가 나갈 필요가 없어 어? 뭐였어? 안 오지? 너 죽었어 의미없는 살생 하지 맙시다 괜히 굳이 쟤도 어차피 친구 없는 찐따 입게 분명한데 여기서 괜히 이렇게 쐈다가 저기 인싸 4명이서 지금 몰려다니는 애들한테 붙잡히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괜히 조용하게 한참 아껴놓읍시다 아 근데 지금 이걸 못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상황 되면 이거 못 볼걸요 야 이거 어떻게 입으냐 이거 질주 엄마도 못 찾는다니까 여기에 공룡어도 입은 다음에 누우면 진짜 안 보이겠다 쟀까 와아 자기장 돌았다 어떻게 하냐 이거? 와아 이거 어떻게 하냐? 와아 이거 조졌네? 안 돼 자기장 눈치가 없어 운영자님 지금 안 보고 계신가? 왜 내 쪽으로 안 주시지? 평화롭게 게임하면은 분명히 자기장 내 쪽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옛날 그 전성기 때 꽈치주나 가능했지 지금의 꽈치주로는 힘들어요 반응 속도가 옛날 같지 않아 일단 이쪽에 있던 총소리도 멎었거든 한번 뛰어봐 자기장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케이 저 녀석이 저 시꺼멍게 이질적인게 뛰고 있으니까 나를 절대로 못 볼거라고 제가 뒤돌아서 날 쏘지 않는 이상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뒤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오면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어우씨 깜짝이야 어 무서워 이쪽에 없겠지? 설마 어떤 변태가 이쪽에 있겠어 슬슬 젓가락 하나 더 있고 아우 무서워 아 저 언덕에도 하나 있고 이 집에는 설마 없겠지 오 오 bombard 저가지고 저기서 No 저기서 쏜다 저기서 셧 아 장 occupational 마스터 아 절대 안맞지 언 ASS 아 지금 잠깐만요 아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어 태닝하고 싶지 않아요 와아 자기장 무슨일이야 이제 내가 자기장을 이렇게 틀린다고? 세계에 지리악을 마스터한 너의 내가 자기장을 이렇게 틀린다고? 야 살짝 헬로우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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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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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에너지 아니 에너지 우와 이걸 살았어 사냥같은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사냥같은 느낌으로 사냥은 암벽등산의 귀재라고 불릴 정도로 암벽을 잘 탑니다 그런 동물의 지혜를 우리가 좀 본받아가면서 게임을 한다면 가자 아 팔뚝 간지러워 팔뚝 간지러워 내 팔뚝 긁으면 죽겠지? 누군가 내 머리를 쏴버리겠지? 일단 안착 아 팔 긁어야 돼 아 시원해 한 30분 동안 수업 시간에 닫혀있어가지고 꼭을 못하고 있다가 꼭을 하는 느낌 9명 나쁘지 않은 순위죠 지금 탑10이면은 첫 판만의 탑10이면 이거 나쁘지 않은 거야 오랜만에 게임해가지고 좀 조용한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좀 감옥하고 조용한 남자잖아요 아 자기장 무슨 일이야 우와 이걸 살았어 이 뭔 개소리 아 피가 너무 없어 아 이거 연막단 줍지 말고 등대 같은 걸 줍었으면 차량이 나왔겠다 여기 있어보자 바이바이 와 자기장 끝까지 안 굳는 거 봐 무럽다 들어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애매한데 이거 어디서 싸고 있지? 저기 오른 왼쪽에 있으니까 우측에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아 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때 하늘보리 아 1대 4 아니지? 설마 아닐까? 에바지 1대 4는 오 나이스 나이스 노 1대 4 노 1대 4 뭔가 수련을 많이 한 것 같은 할아버지 같은 이름이네 아 집중 집중 자 집중할 테니까 장아 닫을 수 숨도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 숨 쉬지 마세요 지금 곤란하니까 아 1대 3인갑다 잠깐만 판처 하나로 한놈 잡고 다른 하나로 한놈 잡고 마지막 연막탄으로 대가리 맞춰가지고 한놈 잡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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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 2대 1 킥만 해 오 이거 얘 오 1대 1대 1? 이걸 1대 1대 1? 제가 저 왼쪽에 있는 애를 지금 집중 마크할 때 이쪽으로 붙어서 빠르게 쟤 이쪽 절대 못 봐 진짜 신의 눈이 아닌 이상 절대 못 봅니다 이쪽 아 근데 경기 부여 짠 아 왜 아직도 못 잡고 있냐 이 애들은 병화 주인자냐 야 간디야? 둘 안 싸우고 있어 초저던데 이거 이러면은 아 자기장 너무 가까운데 한 팀 마지막 죽는데 제발 자기장 한번만 와 이거 끝까지 안 붙어주는가 봐 아 미쳐버리겠네 여작시 여작시 들어 와 진짜 한놈만 죽어 제발 한놈만 한놈만 제발 죽어주세요 제발 판처로 판처로 나머지 내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한놈만 죽어주세요 제발 20초 안에 와 진짜 샷발 실화냐 쟤네들 오 나이스 자기장 내 편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 저기 있구나 빠지엉 아 왜 멀리 나가 이거 빠지엉 와 뭐야 와 맞췄는데 와아 맞췄는데 아니 맞췄는데 에이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미만 와아 cre Fox atcher 야 말도 안.. 야 진짜 이거 데스캠 봐가지고 만약 맞췄는데 럽샷으로 인정 안 해줬다 진짜.. 와.. 봐봐 봐봐 야 일단 이거 봐봐 일단 이거 봐봐 5천원 감사합니다 와 야 이게 안 맞은 게 에바야 이거 이거 봐 나 진짜 완벽하게 조준했었잖아 몸 와 맞았잖아 아 진짜 하다못해 피라도 불폈으면 진짜 이거 이겼다 진짜 와 stärê 슬스 받아 용말 브레이크 아아아아 아까 사냥 메탈을 괜히 했네 괜히 사냥 메탈이... 아 씨 뚜뜨뜨뜨뜨뜬 뚜뜨뜨뜨뜨뜻 뚜뜻뜨뜻 대기